다음 멘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뭐야 뭐야 뭔데 아 제가 와 그거구나 라이브를 통해서 거의 한 3시간 가량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게 그거구나 저게 그거구나 형 세상에서 제일 선정한 사진이네 실력이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빠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다 정리를 할거에요 네 자 이거는 제꺼구요 이거는 우리 RM 라 몬스터 그리고 이거는 자이캣 그리고 이건 지민이꺼 지민이꺼를 많이 여러분들 못보셨을거에요 지민이꺼구요 그리고 이거 태양이꺼 브이 태양이꺼 브이 포이 그리고 이거는 진영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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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영한테 미안해지네 갑자기 어 생각보다 되게 퀴토하구나 진영꺼 슈가야꺼 제일 심플하죠 담백하고 출발 아 그냥 뭐 네 한 번씩 느낌적으로 찾으세요 자 이거 태형이 거고요 나 근데 잘 어울리네 어 나 되게 잘 어울려 지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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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비춰주세요 저 슈가 한번 비춰주세요 근데 이게 마이크때문에 어 이거 이거 사실 제가 데일리성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 뭔가 뭔가 스타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한테 데일리성이 있어 고맙습니다 제이홉이